자, MSL과는 마지막 광고 1조에 1조대로 활짝 열렸을 때 이제 서서히 다쳐가고 있고 마감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을까 신상호 선수가 5번째 김태경 강림, 임용태, 오영동 강림, 5번째 프로토스로 당당히 살리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자, 먼저 가있는 박찬수 선수와 함께 두 형제가 나란히 메이저리그가 될 수 있을까요? 박명수 선수와 신상호 선수의 기억이 바로 플로우스톰에서 펼쳐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박명수 화이팅! 박명수 선수를 보셨습니다 블루스톱 1시 박명수 선수 그리고 블루스톱 7시에 신상호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형제들이 이 스포츠에서 뛰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 선수는 쌍둥이고 그 전에 장진환, 장진수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런데 동시 진출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한 선수 올라오면 한 선수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 KPJ투어에서도 반복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도전, 기억 이 스포츠 역사는 당분간 깨지기 힘들 것 같은 기록을 세육에 도전하고 있는 박명수 선수와 신상호 선수의 입구 쪽에 파이널 하나 소환하고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루스톱에서 저그대 포토스 17대 11로 저그가 6경기에 앞서고 있어요 대부분 포토스가 이기는 경기를 보면 실상으로 제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마당 확장 이후 안정적인 방어, 미네라멀치지역까지 가져가면서 과감한 센터 돌파 이런 것들을 통해 저그를 힘으로 눌러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래서 저그가 힘싸움으로 해서는 좀 힘들겠구나 싶어 심리전을 동반한 앞마당 공략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다가 요즘은 그래 한번 힘으로 붙어보자 라는 생각 하에 진짜 아예 그냥 대놓고 확장 확장 물량 드론 근데 저그가 많이 이겼어요 야, 도시 두 군데 한 곳은 타일런, 한 곳은 트로브가 해처리 펴지는 것을 막아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삐딱하게 해처리를 펴고 있는 박명수 선수 바로 트리서 삐딱이 쓰리 해처리 갈거야 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마당에다가 파일런 지어놓고 그 다음에 미네랄과 확장되지 못 먹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른 건물도 아닌 바로 이것을 가장 먼저 소환하네요 넥투스 이제 스포닝풀 앞마당을 회방 놓을 때는 그 미네랄이어도 그 드론이 올라가서 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했으니까 신상호 선수 출발이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확실히 미네랄 월지 지역에 해처리가 또 지어졌으면 저의 입장에서 뭐 괜찮아 상관없어 그냥 앞마당에 해처리 지어지나 미네랄이 지어지나 일단 드론 붙이면 당분간 미네랄 한번 먹을 거니까 미네랄은 충분히 수급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두 군데 다 견제하면서 어쨌든 박명수 선수를 조금 흔드는 데 성공했고 정찰이 빨랐었기 때문에 맞춰가기는 지금 되게 편해요 네, 포지나 이런 거 말고 쉽게 경기를 놓친 바가 있습니다 자, 캐논 하나 저글링들은 뛰쳐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캐논 하나 프로브 살짝 쉬면서 지금 캐논을 지어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네, 저글링들 다가오고 있고요 캐논 하나 질러 타나 아, 질러서 찍었네요 네, 캐논에 막아놓고 아예 막아버리고 네,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아예 캐논을 안전하게 소환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저글링이 이렇게 빙글 돌아와서 일하려고 붙는 프로브를 막 폐방 놓고 또 돌파도 시도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글링만 돌아와서 입구는 열어주고 더욱더 진입료를 좋게 만들고 있는 신상호 선수 질러까지 질러서 찍으면서도 지금 뭐 별로 타이밍이 빡빡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신상호 선수의 출발이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게이트에서 질러 생산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질러들이 이제 한 5질러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쿡 찔러물어 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러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뭐 테크나 자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큰 질러도 바르다가요 뭐하고 있니? 지금 갑니다 좀 빨간해요 프로브도 아까 살아있었던 곳으로 잡혔나요? 아 여기 살아있고요 일단은 먼저 프로브가 봐줍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드론을 다 지금 보고 있고 드론을 뽑는지 저글링을 더 뽑는지 다른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지 훤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신상호 선수가 경기하기 아주 편한 상황이죠 알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링이 좀 많은데요 슬쩍 갔다가 뒤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대박 이 드론을 잡으면 진짜 할 거 다 한 거예요 저 3질러과 프로브는 그냥 뒤로 돌아오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가면 죽는대요 이거 자 그래서 그냥 스포모를 선택하고 있는 신상호 선수 그래서 제대로 살려보고 있는 신상호 선수 프로브가 빙글빙글 돌면서 상대방의 저글링 위치를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저글링 하나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안마당 지역에 갔을 때 슬쩍 스쳤었는데요 분명히 시야는 그러니까 뒤로 빼고 그때 이제 질러들이 또 질러들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경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숙이 들어왔었죠 히드라 리스크 댄을 보고 운명을 달리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해체를 하나 더 펴고 있는 사람들 모두 도합 4개의 해처리를 반성시킬 예정인 박명수 원게이트에서 찍은 초반 3질러시 죽었다고 경기가 좀 진상호 선수에게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잃지 않을 수도 있는 병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무모하게 병력을 쓴 감이 있었습니다 저 3질러 납박은 드론 찍지 말고 저글링 찍어라 라는 그런 의도가 담긴 지출이었거든요 그런데 박명수 선수는 저글링을 미리 뽑아놨었고 3질러과 싸울 때는 드론이 추가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니까 3질러서 사실 한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상대방의 본질까지 한번 들어가 봤다라는 것만 만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박명수 선수는 드론 충분히 지금 확보할